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재명은 질문을 받으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비꼬거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문한 국회의원 면전에다 대고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질문을 받으면 자꾸 흐흐흐흐 거려요.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한 질문을 받자 준비한 피켓을 들어 올리는데 거기에는 장무를 나눈 자가 도둑이고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이 실제로 현찰을 받아 갔는지 아닌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프레이밍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얕은 속셈인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게 이미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화천대유 의혹을 대하는 이재명의 전략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대장동의 유능해 보이는 부분,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민에게 돌려주고 이익을 공유하고 이런 건 전부 자기가 했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들었다. 민간기업이 원래 먹는 건데 자기가 빼앗아 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화천대유의 석연치 않은 부분, 범죄와의 연관성이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 측근이 아니다. 나는 인사권자였을 뿐이다. 자기는 임명만 했는데 밑에서 나쁜 짓을 자기 모르게 한 거다. 마치 자기도 그저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마당에 잘한 건 전부 내가 한 건데 못한 건 전부 나와 관계가 아주 먼 어떤 아랫사람들이 자기 모르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먹혀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국민 거의 전부가 그놈의 쌍용 녹취를 다 들었는데도 자기는 그래도 일은 잘한다는 이미지 하나로 승부수를 띄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시장으로 있던 도시에서 수천억 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경로와 절차를 통해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사실인데 자기는 그걸 몰랐다고 주장해야 돼요. 결국 자기 자신이 무능했다. 내가 그런 걸 살필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꼴이죠. 실제로 국감에서도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기가 보고받은 내용은 3개의 금융기관이 응했다. 임대아파트 부지와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금융기관이라 안전하다. 이 세 가지밖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세부사항은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금융기관이 응찰했고 어떻게 조건을 걸었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책임자가 누구고 이런 내용은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다. 보고할 이유도 없다. 그냥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고받고 땡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섭정이 나서서 통치한 것 마냥 1조원 가까운 돈이 움직이는데 보고를 못 받았대요.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무능하거나 또는 무책임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보고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잘 되고 있구만.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인가요? 이재명은 계속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심지어 이걸 국힘당에 계속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예요. 국힘당 게이트다. 국민의 짐이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자기가 아니라 윤석열이 구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은 왜 끌고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압니다. 정치 피로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 피로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한테 부정적인 무당층이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가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정작 윤석열 씨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특검을 하자고 줄기차게 요구 중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국힘당이 이 사태의 원흉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특검을 해서 탈탈 털어버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국힘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국토위 52명, 행안위 50명, 정무위에서 50명이에요. 그런데 채택된 증인은 0명이에요.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제출해달라는 핵심 자료도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밀이 아니면 국한때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재판 중이라 안 된다면서 제출을 거부했어요. 결국 국정감사가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채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에 반대되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오직 이재명 혼자 떠들고 있어요. 마치 자기 연설 자리인 것처럼 이재명 앞에만 마이크가 놓여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성남시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대장동 의혹을 행정조사하자는 안건이 시의회에 올라왔는데 국힘당 의원 전원 찬성,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사를 반대하면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행정조사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국힘당 게이트라면서 윤석열이 구속된다면서 증인도 못 부르게 하고 조사도 못하게 하고 자료도 제출 안 하는 건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물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국민들은 이게 국힘 게이트라고 생각할까요? 민주당 게이트라고 생각할까요? 괴상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국힘당 김용판 의원이 당당하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을 받아라고 하자 이재명 입에서 나온 말은 허허허허허였습니다. 하나도 안 웃긴데 혼자서 웃고 있어요. 게다가 이상하게 민감하게 굴어요. 국힘당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명단을 읽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뜸 물어요. 그 자료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냐고. 온라인에서 키보드 배틀을 뜰 때 누가 이기고 있고 누가 지고 있는지 한 방에 파악하는 법이 뭐냐? 크크크를 도배질하고 있는 인간이 대개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웃긴데 혼자 크크크만 치고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긴장한 겁니다. 이 상황을 웃음으로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짐짓 여유 있는 척 하면서 이긴 것 마냥 쇼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은 그럼 왜 웃었을까요? 아무도 안 웃는데 하나도 안 웃긴데 왜 혼자서 허허허허허허 거렸을까요? 자꾸 이재명이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5,503억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갑시다. 이재명은 자기가 민간으로 갈 돈을 5,503억 원이나 환수를 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전부 민간으로 갈 돈이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환수를 했는데 다 환수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그 환수했다는 5,503억 원을 보면 공원 조성비, 주차장 건설비, 터널 뚫고 배수지를 조성하는 비용 3,600억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사회 기반 시설이라서 민간 사업자가 껴서 사업을 할 때 원래 부담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녹지를 조성하고 길을 뚫는 건 개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원래 세트로 오는 걸 두고 그걸 자기가 환수해 왔다고 주장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억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관광단지와 카지노를 짓고 그 카지노로 들어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 카지노를 개발하는 대가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대가로 내가 도로와 공항을 환수해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원래 누가 공사를 해도 그건 짓는 거고 그거 없이는 어차피 카지노와 관광단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데 그걸 따로 잘라내서 이건 내가 환수해 온 것이다.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공원과 터널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해머를 들고 가서 찢어버리고 환수를 해온 것이 아니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를 주거지와 함께 조성한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세종시를 민간이 개발하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게 도로를 환수해 온 겁니까? 그 도로 없이는 어차피 역할을 못했을 텐데? 그리고 원래 대규모 민간 단독 개발도 지역에 기여금을 내놓습니다. 현대차도 사옥을 지으면서 1조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내놨어요. 이 돈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임대주택도 짓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환수해 온 겁니까? 남들 다 내놓고 남들 다 짓는 걸 내가 환수해 왔다고 주장하는 거 좀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진입로에 터널을 뚫었다고 터널을 환수해 왔다고 얘기를 할 거면 민간 건물 앞에 화단만 설치해도 시장이 나서서 화단이랑 거기 심은 꽃이나 나뭇까지 내가 전부 다 환수해 왔다. 시민에게 화단을 돌려줬다. 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어쩌고 저쩌고 말 길게 할 거 없고 대장동 의혹으로 윤석열이 구속된다면서요. 본인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씨가 구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빨리 특검을 해서 국힘당 의원 전원 다 감옥에 보내고 윤석열 씨도 구속을 시키고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적편이 무너질 의혹인데 왜 이 상황에서 적편을 감싸고 있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 주장을 그러니까 빨리 대장동 국힘당 게이트를 터뜨리고 특검으로 다 찢어버립시다.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내놓고요. 천하의 이재명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깁니까?